어휴... 어휴, 이거 뭐야? 어휴, 뭐야, 이거? 그게 뭐야, 뭐죠? 어휴... 어휴... 어휴, 차가 어딨어? 어휴, 어딨어? 어떻게 이끌어야 돼?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너무 기쁜 걸었어! 어휴, 어딨어? 이게 다 왔는데, 여기 끝인데? 없잖아! 아휴, 무서워, 씨... 어휴, 여기 아니야! 아, 뭐야? 아니, 여기 촬영이 어디 되는 거야? 여기가 어딘데? 여기가 어딘데? 여기가 널거든, 어디다 가면? 어디? 뭐, 이런데도 있대! 어?! 뭐, 이거 뭐... 이거 뭐, 어딨어? 어, 여기 뭐 있다? 어, 저거, 정준아, 정준아, 정준아! 빨리 자봐 빨리 자봐요. 정준하게 정준하래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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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또 왜 그래. 저희 회장님 왜 그래요. 아니 재건이에요. 저희랑 밥만 먹었어요.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. 아니 밥만 먹었다고요 선생님.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. 빨리 자봐. 빨리 자봐. Knock. 아 진짜 왜 이러고. 바람이 반ึ췄졌어. 먼저 채워. 자 불러주지 않아도 되고 무빙고 행사 주십니다. 너무 억울합니다. 지금 제가 밥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. 혜택도 잘 해주시면 바람을 넣고 해드릴게요. 와 진짜 뻥 찌더라고 오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주변에 다 찾아지는데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. 그럼 범인 놓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. 제작진이 주신 가짜 수갑을 주시니까 우리는 머리 받아보는 그 수갑을 수갑이 가짜라는 걸 미쳐서 인정을 못하니까. 솔직히 속으로 암만 있는 게 너무하네. 수갑 잘 놨는데 다 먹었고 그러니까 진짜 놀랬지.